간장과 물을 1대 3 물의 반 간장과 물이 1대 3 맛술이 3 어? 촬영한 날 했는데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야? 문자로 안 보네 아니 이 야심한 밤에 촬영 끝났어? 어? 촬영 끝났어? 어 끝났어 끝났어 아 정종철 씨랑 아 정종철 씨랑 네 안녕히 가겠습니다 아 정철이 이분도 우리 동갑이에요 맞아 아 예술이지 그렇지 청소부터 해서 모르는 게 없어 제주권 정종철 씨랑 방송에서 한 번 봤어요 방송에서 우리 패널로 나와서 근데 나한테 동갑이라고 말로 차고 친구하자고 막 그러는데 처음에 아 네 그래서 제 원래 말을 잘 못 넣었는데 그래가지고 아 네 막 이랬는데 근데 저 혼자 존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이렇게 하는데 되게 착해요 긍정 에너지를 막 꾸며주려는 친구라 아니 내가 아 좋은 친구 있으면은 좋아 애들 자는데 내일 일찍 일이 있어서 맞아 애들 내일 반찬 좀 만들어놓으려고 우리 엄마 너무 고생하니까 그래서 내가 네 책을 봤는데 책에는 없어? 네 네 책에 달걀 장조림이 있잖아 달걀 아 응 아 맛있겠다 우와 반수 와 진짜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어우 춥나 어떡해 근데 나는 메추레알로 장조림 끓여서 하는 걸 해봤거든 아 그걸로 진짜 장조림이구나 근데 네 거는 그냥 안 끓이니까 너무 지금 한 게 너무 좋은 거야 빨리 끝나고 네 본인이 다 해보고 저렇게 한 거잖아 응 그러니까 안 끓여도 돼 저거 어 나도 저 책 사야 되겠다 아니면 쟤는 예사롭지가 않더라 맞아 아 근데 나 궁금해 근데 여기에 대파 한 대잖아 이거 대파 뿌리 부분만 써 아니면 줄.. 이파리도 써? 뿌리를 빼고 나머지 부분만 다 써 그거를 잘게 썰어 아니 아니 아 줄기 부분만 써 이파리 써? 이파리도 다 쓰면 아깝잖아 아 그래 알았어 아니 너무 줄기가 너무 많길래 너무 귀찮아서 지금 물어본 거야 혹시 이파리 안 쓸어도 되나 이 양파 조사 주는 거 알지?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다져 많이 다져 아 많이? 어 다져 pei Dun & 나는 이것에 약간 변화를 주려고 나는 가쓰오부시가 없어서 이 냄새를 잡기 위해 소금을 좀 넣기로 했어. 우리 애가 계란 메추리알 잘 안 먹는데 냄새가 안 나도. 뭘... 똑같이 하는 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. 약간 바꿔야죠. 연생이. 오늘 확실히 계란 비린내가 안 나네.